제천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소방전술평가를 실시한 등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씨에도 아령부 타지 않고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전술평가에 현장 근무자들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천소방서는 학예휴가 대비 물놀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북량탁사정 일대와 한수면 송계계국 일대의 순환사고 예상지역에서 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과 직원들은 화재에 민감한 현장을 또한 둘러보면서 확인행정을 실시하고 예방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북 소방기술 경연대의 화재전술 분야에서 우승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어 시민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예굴管 프로젝트 감독 감독